뉴욕 프라미스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를 초청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위드 크라이스트를 위한 회복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선한 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엄청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를 주최한 뉴욕 프라미스 교회는 위드 코로나의 세상에서 위드 크라이스트의 삶을 선포하고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기 위한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